안녕하세요 인사가 바뀌니까 뭐가 바뀝니까? 인사가 바뀌니까? 인상이 바뀌고 인상이 바뀌니까? 인생이 바뀔 수 있다 강사람들이 인생이 오늘 기회만 바뀌길 기대해보면서 박수 이제 멘트를 배워봐야 돼 정한 자리만 뭐합니까? 따라합니다. 인사가 바뀌면 인사가 바뀌면 인상이 바뀌고 인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뀔 수 있다 인생이 바뀔 수 있다 이걸 여기 막 와서 콧가루 뿌려주기 인사하다가 인사를 이렇게 시키고 이벤트 쫙 해주면 5분이 딱 됩니다. 그럼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저처럼 이거 준비가 돼야 돼요 지금처럼 알겠죠? 그러면 인사했던 두 분 두 분 선물 받아야 돼요. 그쵸? 마주보시면 돼요. 두 명 두 명 가주보시면 두 명 안되면 여기 세 명이 사시는 게 좋은데 그리고 배워봐 가시는 거니까 요 키톡 차는 거에요. 알겠죠? 양손 내세요. 핸드폰 두고 있다. 배워봐. 정리해줄게요. 양손 내세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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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